저번에 얼마나 넣었는지 이거 뭐야 알루미늄 지휘대에 그게 휘었어요 너무 뜨거워가지고 그래갖고 아우 조립이 잘 안되네 아우 조립이 잘 안되네 야 이거 몰래 타다니 대단하시네 누구세요? 아 이제 배를 나란히 해서 아 그래요? 아 이거 미안하네 아 이거 동물순대로 보면 미안해 미안 동물이야 내가 황토백류였는데 너무 웨발 재밌게 타는데 아 진짜 기억나는데 아 그러게요 아이 다이베요 네 연락주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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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많아 보자 아 많나 보자 내용iane 해리다 봐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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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사람들 장난 아니에요. 마지막에 너무 무리하신 거 아니에요? 잠수교에 왔습니다. 잠수교에 돌아서 이제 터널 거예요. 오늘은 다행히 너무 시원해서 너무 좋아요. 가만히 있어. 가만히 있어도 그냥 쭉쭉 가네. 이렇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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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도 마지막엔 약간 시원했다 오 시원하다 가만히 있으니까 바람 분다 오 시원하다